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영 발품 부동산입니다 지금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중흥 4차 에코시티 43평 짜리 타입별 평면도와 분양가 등 각종 내용들과 그리고 매물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내용들은 현재 저희가 준비를 했던 내용들에다가 매물까지 포함을 해뒀으니까 종합선물세트라 보시면 되고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역시 조감도 인데요 조감도 보시면요 현재 그 위치한 제가 오늘 지금 소개를 해드릴 43평은 여기 101동 제일 남쪽 제일 남쪽 그리고 서쪽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출입구 바로 앞쪽에 위치를 하구요 앞쪽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조망이라던가 햇살 채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한동밖에 없습니다 세대수는 84세대 84세대밖에 없는 101동 매물이 43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동별층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앞동이죠 101동만 29층까지 있습니다 제일 고층입니다 뭐 랜드마크 동이라 할 수 있죠 최고층이 29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24층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23층도 있고요 그 다음에 23층 중간중간 제일 낮은 동은 119동이 15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다음 장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격인데 보시면 어 여기 있죠 네 43평은 101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101동 하나밖에 없고 2층부터 4층은 3억 1100만원 그리고 5층부터 7층까지는 3억 1930만원 네 830이 띠죠 그리고 기준층인 8층 이상 매물은 3억 29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층하고 8층의 가격 차이는 약 1700만원 1800만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시면요 음 발코니 확장비하고 에어컨 비용이 되겠는데요 확장비 내용을 한번 보시죠 확장비 내용을 보시면 어 여기 나오네요 네 1,250만원이 확장비가 되고요 에어컨 비용입니다 최대 2개소에서 최대 5개소까지 설치를 하실 수 있는데 2개소를 하시게 되면 344만원이고요 그리고 5개소를 다 하시게 되면 6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이제 평면도가 될 겁니다 평면도를 보시면요 네 좀 키웠는데요 39평형도 참고로 하실 게 여기 가변형 벽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변형 벽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변형 벽체는 말씀드렸듯이 분양하시고 신청 받으시고 나서 하실 때 이 벽을 없애달라 그러시면 이 침실 1,2가 하나의 그냥 방으로 해서 크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벽을 넣어 달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방이 각각 따로 분리가 되는 벽을 넣게 되는 그래서 가변형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이 가변형 벽체입니다 39평과 43평은 이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방 거실 이렇게 총 방이 4개 들어가고 뒤쪽 편에 수재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방 식당 폭이 상당히 넓죠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모두 4베이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84세대밖에 없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다음 메모를 보실 텐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5개예요 현재 나와 있는 건 5개인데 12층이 200만원 나와 있고요 24층이 무피로 나와 있고요 27층이 500만원 그리고 29층이 1000만원 나와 있고 2층에 필요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 나타나면 금액은 조정을 하고 그때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2층에 필루티 협의 가능하다는 거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해 드렸고요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43평은 101동 제일 앞동 라인에 혼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대는 80세대가 조금 넘긴 해요 근데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메몰도 많이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메모리 얼마나 더 나올지는 좀 더 유심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 드렸던 43평 중흥 4차 에코시티 유심히 봐 주시고요 자세한 건 동영상 돌려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진영 발품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로 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만들어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동영상 좀 유심히 봐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진영 발품 부동산에서 전해 드렸던 중흥 4차 에코시티 43평 자료였습니다 이상 발품 부동산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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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